저... 믿거나 말거나. 처음이야. 응? 뭐가? 그날 밤. 응. 나도 그래. 저... 그래서 말인데 우리... 우리 둘 다 취했었고 마침 둘 다 처음이었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경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자. 회사에서 어색해지기 싫어. 나 전변이랑 일 얘기하는 거 차변 뒷담화하는 거 그거 되게 좋거든? 되게 재미있어.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진짜 좀 다르긴 하다. 나는 다른 생각하고 있었거든. 아까 저기서 내려올 때부터. 그리고 사실 여기 내려오는 차에서부터 말하고 싶었는데. 무슨 말? 우리 만나보자고. 남자, 여자, 동기 변호사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한유리, 전은호 이렇게 우리 서로 좀 캐주얼하게 알아가보자고. 너무 재밌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